1주일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늘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라방을 켠 이유는 오늘 산혹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블랙아웃 응원법이 너무 어렵다 말씀을 하셔서 이게 제가 그래서 받아서 들어봤는데 굉장히 저도 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러분들과 이거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 보시면 1 2 3 4 5 박찬혈 블랙아웃 박찬혈 블랙아웃 박찬혈 블랙아웃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3 5 오시게 되겠죠 자 요렇게 하면 좀 깔끔하지 않나? 어때요? 봐봐요 그냥 쉽게 자 봐 하나 둘 셋 넷 팝찬혈 아니 근데 솔직히 깔끔한거는 팝찬혈 블랙아웃 박찬혈 블랙아웃 이게 더 깔끔하지 않아? 이게 박찬혈 블랙아웃 박찬혈 블랙아웃 박찬혈 이렇게 하는거 너무 빠르니까 내쉬고 박찬혈 블랙아웃 박찬혈 블랙아웃 이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깔끔하지 않아요? 원래는 박찬혈 블랙아웃 박찬혈 블랙아웃 박찬혈 블랙아웃 박찬혈 블랙아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찬혈 블랙아웃 박찬혈 블랙아웃 박찬혈 블랙아웃 이게 낫지 않겠어요? 여기 써인대로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블랙아웃 바 yang 박찬혈 블랙아웃 박찬혈 어? 이것도 괜찮네 다시 해볼게요 박찬혈 블랙아웃 박찬혈 아니다 박찬혈 에이 뭐야 두 방을 했었어 박찬혈 블랙아웃 박찬혈 블랙아웃 박찬혈 블랙아웃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타 두 개를 한 번 치고 한 번 치고 한 번 치고 박찬혈 블랙아웃 박찬혈 블랙아웃 박찬혈 블랙아웃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게 깔끔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이거 제가 이렇게 자꾸 제 이름을 말하는게 전 너무 웃긴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노래가 사실 또 박찬혈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엑소의 여러분들께서 어렵다고 말씀해주셨고 한 번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도 전 재밌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렇게 여기 여긴 이렇게 됐어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가 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 정해 드릴게요 이제 여기 코러스가 나오잖아요 어디에 하는게 저는 좋을 것 같냐면 이게 이게 보통 오늘 어제오늘 보니까 라잇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고 한 박 치고 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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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라잇 거 같지? 이렇게 아시겠죠 로큰 트래핑 라잇 라잇 엉켜버린 라잇 라잇 요렇게 그러면 좀 맞추기 쉽지 않겠어요? 로큰 트래핑 라잇 라잇 엉켜버린 라잇 라잇 이렇게 왜냐면 엇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원래대로 나면 그리고 넘어 볼게요 블랙가워 박찬열 원래 이거는 뭐 원래대로 이렇게 하는게 맞죠 그리고 뒤에는 뒤에 다 똑같애 여기만 정리하면은 뒤에는 다 똑같으니까 괜찮겠죠? 파란 글자는 같이 부르는거고 노란 글자가 이렇게 뒤에 하는건데 앞에랑 브로큰 트래핑 라잇 라잇 엉켜버린 라잇 라잇 이것만 정리가 되면은 저는 될 것 같아요 다시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저도 모르게 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네 자 처음부터 아 아니구나 여기서부터 아이고 헷갈려라 그러니까 총 인트로가 그 여덟 마디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니다 네마디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절반이 지나고 맞쩌냐 블랙아워 박찬열 이렇게 절반이 지나고부터 하는거 두마디가 지나고 봐봐 그만이 박찬열 블랙아워 박찬열 블랙아워 박찬열 블랙아워 박찬열 블랙아워 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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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청각에 아시겠죠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정도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다음 일을 하러 보보겠습니다 안녕 엠카 본방사수 엠카 엠카 본방사수 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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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카